안녕하세요. 부흥입니다. 저도 영화를 봤지만 편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보시고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 보시면 좋은 걸 많이 받으셨고요. 12월부터 따뜻하게 만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 캐치미의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. 친구분들, 연인분들 같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고요. 재밌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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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계에서는 명성이 없는 게 최고의 명성이지.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난 지금 당신 연행에 갈 거라고. 오랜만이네. 이숙자? 난 네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.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너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. 나 왜 침대 위에 있어? 헐택 바뀌었다가 다시 입혀놓은 거 아니야? 오해야.